안녕! 사와드네카 존고들입니다! 오늘은 성냥대기에 와 드릴게요! 오늘 이 찬양은요? from enemy to friend from enemy to friend 이 가들게요 Saul was a religious man a Pharisee he thought that anyone who believed in Jesus was spreading a lie and should be put in prison and even put to it 어, 탭 쭉쭉쭉쭉쭉 어느 날 사후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쎄, 이 사후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사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진짜 나쁘다 응 웃기다 응 흠 흠 흠 흠 흠 쫙쫙쫙쫙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담배기 흠 사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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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ш 사후에 사울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.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들. 왜 그러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싫어해요.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. 제자들이 있는 곳을. 그래서 근데 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빛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사울이 덮쳤어요. 그 다음에 이 빛이 이렇게 말했어요. 왜 나를 미워하느냐 라고 이 빛이 말했어요. 이 빛이 예수님일까요? 그래서 갑자기 어떤 빛이 말했어요. 그래서 사울이 말했어요. 누구십니까? 라고 했어요. 그러더니 이 빛이 갑자기 말했어요. 예수다 라고 했어요. 너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 여기를 가라 라고 했어요. 그래서 사울이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쪽을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쪽에는 예수님 제자가 있었어요. 왜 이렇게 말ού니. 왜 이렇게 말했어요.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? 근데 갑자기 사울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쪽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근데 3일 동안 사울이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눈이 안 보였어요 이제 한 번에 놓고 이제 한 번에 놓고 그룹보네요 예 맞았다 담배주 Genesis Jo收 다른 섹으로 쇼 carr VOICE 2 그래서 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제자한테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됐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 눈을 보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한테 좀 뺨 예수님 예수님 다음날 아직 또 결혼할 수 있을까... 막... 아... 아... 제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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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서 이 제자가 말했어요 사울은 우리들이 해치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도 안다 근데 나는 방법이 있다 이 사울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알리라는 법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던 남자의 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편의 눈을 만났습니다 제가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통해 자유로운 바다로 구성시가 다iti 진짜 잘 어울리는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자유로운 바다를 보고 당신은 그 누가 여기에 대해 손을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whose 손을 받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자가 눈을 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눈을 나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눈을 보기로 했어요 와 신기하다 아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너무 몰라요? 가운데 다음 대기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 말처럼 진짜로 사람들이 막 전하면서 엄청나게 변화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싸우는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야기 끝 네 네 네 오늘은 성냥이야기를 이용하는데 어땠어요? 되시나요? 그럼 만나요 빠이빠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